안녕하세요.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미러키에서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통 직구를 하셔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는 먼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직구를 하셔서 많이 쓰셨을 텐데 이게 이제 배낭형 백백 진공청소기라고도 하고 3인원 박흠청소기라고도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직구로 주문하셔서 쓰셨던 분들은 0885-20이라는 모델로 구매를 하셨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되는 모델 넘버는 M18FB-PV-902 9.0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로 나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 제품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무늬 불혈견이라고 바로 한번 작업하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 모래라든가 담배꽁초 일반 어느 정도 가벼운 재질을 한번 밀어볼게요. 우와 이게 나무가루가 아니라 보시면 돌가루거든요. 지금 돌가루 담배꽁초 돌가루 뭐 단어 놨는데 어 피스 우와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돌가루라든가 모래 뭐 나무가루 같은 것들은 쉽게 빨리는 걸 보셔서 아실 거고요. 이제 옆에는 이제 피스를 많이 흩어 놨는데 피스도 바로 한번 빨아 볼게요. 피스는 이제 이렇게 바꿔서 자 바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우와 야 압이 굉장히 센 거 같은데 자 이렇게 피스까지 빨아 당겨 보았는데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겨 보았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 드렸고 또 나머지 스펙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면서 또 이어가 볼게요. 영상을 자 이제 첫 번째 무게는 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VC-2-5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테리를 장착하지 않고 무게가 4.6kg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될 이 3인원 백팩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가 바테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6.9kg 정도입니다. 무게가 조금 무거워 졌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필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필터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과 이번에 출시될 제품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돼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법한데 필터 호환은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필터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헤파 필터로 H13 등급을 가진 헤파 필터가 장착이 되었거든요. 이제 H13 등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1,000mm의 미세먼지가 99.9%가 차단이 된다라는 이런 등급을 가진 필터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호환은 되지 않지만 헤파 필터 H13 등급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씻어서 말루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에어건이나 붓으로 털어서 이제 먼지를 제거해 준 다음에 계속 쓰시면 되고 자주 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에서 9개월에 한번 교체를 해주시기를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물로 씻는 것보다는 에어건으로 불거나 붓으로 청소를 해주시기를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흡입력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80 밀리 빠였어요. 흡입력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 189 밀리 바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흡입력 빨아 땡기는 힘이. 그래서 이제 흡입력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갔다. 이 부분을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한번씩 켜보면서 소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자 둘 다 소음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일단 기존에 나왔던 거는 온오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V-C-2-O 제품을 한번 켜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출시될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2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다시 야 이게 체감상으로는 두 배가 아니라 세, 네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2단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둘 다 한번 켜봤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소음 차이가 어느 정도라는 걸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대략. 자 그다음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이제 기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 제품 같은 경우 온오프 스위치 밖에 없어요. 온오프 스위치. 그래서 이제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온으로 했을 때 9.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30분 정도 쓸 수 있었거든요. 기존 제품이. 이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단 2단 흡입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1단이 거의 이거 온 했을 때랑 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으로 했을 때 9.0 배터리를 꽂으면 이제 45분에서 50분 정도 그리고 2단 모드 강력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9.0 배터리 장착으로 25분 정도 연속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미러키에서는 12A가 나와 있거든요. 배터리가. 그 12A도 지금 장착이 가능을 하고 만약에 12A를 꽂게 되면은 일반 모드에서는 1시간 이상 그리고 강력 모드에서는 40분까지 간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시간도 기존 나왔던 제품 대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기가 용이 있는 반면에 이제 높은 위치에 혹시나 청소를 해야 되거나 빨아 땡기 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될 백팩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매고 장착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매고 이제 만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청소를 하든 청소기가 내 몸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꼭 내 손에 청소기가 있는 것 마냥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좀 광범위해지고 좀 편해졌다라는 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벽면에다가 콘코르트를 뚫어야 되는 작업을 했을 때 기존 집진기로도 가능은 했어요. 왜냐하면 낮은 위치까지는 기존 집진기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혹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천장을 작업해야 된다거나 벽면을 작업할 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지금 새로 출시된 백팩 청소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자 한번 뚫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청소기를 작동을 시키시고 자 이번에 새로 나왔던 미러키 더스트 컵 장착하신 다음에 뚫으면 자 갑니다. t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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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beение, tribe, tribe, tribe으로 뚫게 되면은 밑에 먼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와 요렇게 자 밑에 떨어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왜냐면 일단 벌써 제가 빨려갈 정도로 이렇게 흡입력이 세기 때문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진짜 제로입니다. 제로 분진 가루가 생기는 게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를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 입구에서 선이 꼬이게 되는 확률이 많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근데 요기 이제 새로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요기 지금 출발하는 지점을 보면은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게끔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선이 청소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청소를 막 하다 보면은 막 꼬여서 청소기 흡입이 안되면서 소리만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게끔 내가 가는 대로 뒤로 돌리더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 꼬임 방지가 되어 있고 줄 꼬여서 흡입이 안되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이런 장치도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신제품 이번에 나올 백팩 청소기를 3인원이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의 광고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왜 3인원인지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계속 지금 메고 작업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백팩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백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분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뒤에 백팩이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 이제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들고 다니면서 놔두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사다리를 타시거나 어디 걸고리가 있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자동차 청소를 할 때 이걸 뭐 어디 놔두기도 뭐하고 문을 열어서 안쪽을 청소해야 될 때 걸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만약에 사다리 작업을 해서 올라가서 한 2 정도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맸을 때도 좋지만 내면은 또 무게를 들어야 되니까 좀 부담감이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 이렇게 걸고리가 있잖아요. 이 걸고리를 여기다 거시고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좀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밑에 이 클립을 이렇게 체결을 해서 딱 당겨주면은 이게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걸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이렇게 걸어놓고 단지 이 호스 무게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호스 무게만으로도. 이게 개인적으로 차량 청소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문이든 뒷문이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빼서 걸어두시고요. 이제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3인 1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지금 한 14만 원대 정도거든요. 몸체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몇 툴만 36만 원 37만 원 선이에요. 지금 몇 툴만 가격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35만 원에서 40만 선이 40만 원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몸체 가격이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똑같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러키에서 새롭게 출시될 백팩형 진공청소기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드릴 작업하거나 원형톱 아니면 대패, 각도 절단기 모든 이제 미러키 제품과는 호환이 다 되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집진기 역할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백팩 타입이다 보니까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가더라도 그 자리 항상 등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건습식입니다. 그러니까 건식도 되고 습식도 되고 물기가 있는 제품도 어느 정도 다 빨아 땡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건식 제품이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제품이 들어오면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출시될 미러키 백팩형 진공청소기에 대한 모든 리뷰를 마치고요. 어... 이 제품도 이제 미러키 본사에서 저에게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한번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보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미리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